안녕하세요. 최혜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두근두근 과학시간입니다. 오늘은 방구석 과학실험, 집에서 할 수 있는 놀라운 과학실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과학실험 배움 활동지를 준비해 주시고요. 반짝반짝한 눈과 날카로운 관찰력도 준비해 주세요. 즐거운 과학시간을 위해서 역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맞아요. 바로 실험이죠. 집에서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실험은 없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하느라 화면을 바라만 보는데 지치지는 않았나요? 실험을 할 때는 다양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꼭 특별한 실험 도구가 있어야만 실험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집에서도 충분히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안전하게만 실험을 준다면 말이죠.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과학실험을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학시간에는 다양한 과학실험을 살펴보고 여러분이 스스로 집에서 과학실험을 해보고요. 그리고 실험 결과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직접 시도하고 싶을 26가지의 재미있는 과학실험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